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하이날다입니다. 오늘은 개인 맞춤 향수 추천 39번째 분에게 향수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와 한식 런던 폴로랄프로렌 뭔가 단정 깔끔 그런 프레피 느낌이 몽실몽실 떠오릅니다. 생과일 디저트 좋아하시고 맥주 후추 클래식한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시네요. 운동은 걷기를 즐기시고 섬유유연제 향, 시츄러스한 향수 좋아하시고 튜베로즈의 딥티크 도솜 같은 향수는 머리 아파하시는 ESFJ 20대 남성분이세요. ESFJ 성향의 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클래식한 패션 스타일의 랄프로렌, 단정한 런던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또 향도 섬유유연제 향, 그리고 시츄러스한 향수 20대 남성의 느낌에서 이렇게 뭔가 그려지는 저만의 생각이 있는데요. 조말론의 피오니앤 블러쉬 스웨이드를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ESFJ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고 해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시고 본인이 군중들에게 군중이니까 좀 약간 불퉁정 다수잖아요. 주변 사람들보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를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저한테 오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좀 떠올려 봤을 때 이분들은 조금 약간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진 향수, 그리고 약간 이렇게 딱 틀에서 이거는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향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할 때, 계약할 때, 뭐 프레젠테이션 크게 할 때 내 말에 신뢰감을 좀 주고 싶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디한 향수를 입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우디한 향수를 입는다든지 나의 시그니처보다는 그런 타인들한테 좀 더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향수들을 좀 고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것 또한 좋다라고 봐요. 네, 또 그게 패션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빨간색, 브이넥, 딥하게 파여져 있는 뭐 그런 드레스나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남성분일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런 옷을 입고 가진 않잖아요. 약간 상황과 때에 맞춰서 또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입듯이 향수도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입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조말론의 피오니 앤 블러쉬 소외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큼한 과일의 느낌이 기분 좋게 딱 등장하면서 피오니 자갯꽃이라고 얘기하는 자갯꽃의 향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자갯꽃 향이 존재하는데 그 또 향의 즐거움을 또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베이스누트로 약간 그런 스웨이드 짙은 갈색의 느낌이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오니 앤 블러쉬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입고 나갔을 때 너 왜 여자 향수 입었어? 뭐 이런 말들 요즘은 그런 말들 자주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도 간혹 가다가 그런 말들을 들으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듣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스누트에서 스웨이드의 느낌들이 물씬 물씬 약간 가로지어지는 듯하면서도 그렇지만 기분 좋은 핑크가 얹어진 갈색 스웨이드 표면감이 느껴지는 그 베이스누트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남성분인데 남성분인데 입고 갔을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향수를 잘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여자 향수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그런 향수거든요. 아주 적절한 향수를 또 좋아하시고 편하게 그걸 여기시는 것 같아요. 섬유유연제 향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섬유유연제 향, 각 향의 계열에서 대표되는 향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시향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 구독자님도 이제 너무 잘 외우실 것도 같은데 바이레도의 플랑시 아니면 아쿠아디파르마의 블루 메디테라네오 라인에 존재하는 밀토디 파나레아나 아니면 치노토도 좋아요. 치노토도 정말 제가 이번에 그 향수 책에도 제가 밀라노에 갔었던 그 경험과 아쿠아디파르마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이렇게 적었는데 치노토 디 라구리아 그 향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 이게 뭐지 싶은 순간도 선사해주고 그리고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여자향수야 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런 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이 편하게 데일리로 회사 갈 때 입기도 좋은 출근할 때도 입기 좋고 그런 향수거든요. 자기를 표현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그리고 프라그란티카 닷컴 이라는 전세계의 영어 사용자들이 향수 리뷰를 남기는 그곳에서 조말론의 피오니앤 블러쉬드 스웨이드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이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향수가 피오니의 그 상큼하고 꽃향 그 산뜻한 그 꽃향 핑크빛이 막 느껴지는 그 향을 좀 더 집중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코 마드모아젤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거기에 디저트 달달한 바닐라 좀 섞어서 좀 더 뚜렷하게 나 향수 입었어 좀 더 공작새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활짝 펼쳐내듯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 향수 입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 빅토리앤 울프의 플라워밤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상큼한 과일의 느낌과 그러면서 그 스웨이드의 갈색의 그 표면에 그 스웨이드 특유의 그 표면감이 있잖아요. 약간 뭔가 만져지는 그 촉감이 있는 그거를 좀 더 파우더리한 밀가루 이렇게 우리가 채칠 때 만나는 그런 파우더리한 그런 가루처럼 흩어지는 그거를 갈색빛이 아니라 좀 더 노란빛으로 흘러가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피오니가 처음 등장할 때 그런 상큼하고 산뜻한 꽃향에서 상큼함을 이렇게 딱 집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게 조말론의 조말론의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께서 제가 좀 활용했으면 또 좋으신 게 ESFJ 분들이 조금 이제 어쨌든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예인 향수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와 조금 이미지 내가 바라고자 하는 이미지의 그런 연예인이 어떤 향수를 입는지 알면 그 향수를 그 연예인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그 향수를 뭔가 이미지화 시키기에 좋으니까 그 향수를 입은 사람의 형상을 저런 이미지가 저렇게 저 향의 그 이미지를 사람처럼 만들었을 때 저 연예인이 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기 좋은 또 하나의 향수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의 향수를 찾을 수 있는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석구 배우님이 몇 년째 직접 사서 쓴다고 알려져 있는 아르마니 프리베의 베르말라키트 정말 그 와이플로럴의 릴리 일랑일랑 제스민 이 와이플로럴이 가지고 있는 매끈하고 부드러운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향에 아주 적절하고 정말 딱 배합이 좋은 너무 디저트 같지도 않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머리 아프게 기존의 향수에서 관능적인 유혹적인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바닐라 벤조이는 또 아닌 정말 적절하게 매력이 정말 흐트럼 없이 흐트럼 없이 잘 블락블락 이렇게 쌓여져서 만나고 있는 그 느낌을 선사하는 약간 세련됨 거기에서 오는 세련됨 그 손석구 배우라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맞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뭔가 완전 정형적인 우리가 상상 가능한 그런 거랑은 또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민안배우 뭐 전형적인 악역배우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완전히 카테고라이징을 하지 않는 그래서 세련되게 어필이 되는 또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이 향수에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연예인 향수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지금 답변 주신 분께서 평소에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또 연예인이나 어떤 사회적 인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향수 그 사람이 즐기는 향수가 있다면 그걸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ESFJ 분들에게는 그런 그 향수를 선택하실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수의 계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면서 그러시면서 나의 향의 그 스펙트럼 내가 향을 경험하는 그 폭을 이렇게 넓게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조말론의 피오니앤 블러쉬 스웨이드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 섬유유연제 향이라고 하셔서 아 뭔가 섬유유연제 쪽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른 게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도 시도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찾아가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조말론에서 분명히 그 우드세이즈 앤 씨솔트는 시향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편하게 접근하기 좋은 또 향수니까요.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조말론이든 아쿠아디파르마든 아니면 르라보든 각 향수 브랜드에서 또 대표되는 향수들 있잖아요. 또 이런 향수들도 시간 되실 때 꼭 시향을 해보시는 것도 ESFJ분들이 그 향수를 탐험하시기에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향수 경험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향수의 계열과 향수의 노트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른 그런 향수에 대한 기본적인 추천 향수들은 제가 이번에 출간되는 향수책 아이러브 퍼퓸에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출간되면 한번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향기로운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 향수 읽어주는 여자 하이날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